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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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도 못참 말 못참다, 지금부터 시댁이었네 유진이와 수근이는 맞지? 말을 했어, 내가 난 러피한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수근이 말했어 시민이었어 나 죽이잖아, 시민이니까 아, 그럼 김희철 아니면 서장훈 선배님 두번째 게임을 두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서장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서장훈이 이수근을 구기는 순간 노출이 되거든 그게 페이크에 페이크를 덮은거야 근데, 그러면 강호동이 마피아인데 강호동이 마피아인데 아니, 나는 그러면 내가 왜, 왜, 왜 우리집 마피아를 잡았어 그래서 서장훈이가 꼽어 꼽았다 마피아를 근무할 때 다운을 한 사람은 일단 여기 마피아에서 끄집어내줘야 돼 맞아 그래서 영철이는 아니야 시민이라고 몇번 얘기하니 나는 시민이야 나는 요즘 게임 보고 있는 시민을 잡아 놔야 돼 아, 진짜? 그렇지 난 아니야, 난 죽였어 아까 유진이 살리는 사람 손 들어봐 난 죽였어 난 죽였어 나 죽였어 살렸어 나 살렸어 진짜 미안한데 다 거짓말 하겠지 난 지금 희철이가 제일 의심되는 아니, 채령이는 왜 나라고 생각해? 눈이 이상해 네 안에 어제 피곤했나봐 눈이 이상해 어제 피곤했나봐 장훈이가 아닐까 근데 장훈이가 아까 여기 와서 호동이나 수근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 갑자기 그랬어 근데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피아처럼 생겼어 죽일 수 있어 나? 아니, 그건 내 말에 그건 아니야 네가 없어 나 뜰 수도 있어 반전 연기였다고? 아니, 아까 너무 좋아했어 내가 봤을 때는 장훈이 아니면 상훈이야 상훈이 아니야 상훈이 아니야 상훈이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있지에서 두 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을 먼저 들었봐 내가 싫지 않은 게 내 피섬에 계속 붙어 있었잖아 근데 왜냐면 맨 처음에 류진이 할 때 계속 이렇게 류진이랑 했다가 남빠지고 둘이 살려줬어 아니야, 둘이 살렸어 동근슬쩍 나은 그런 얘기 안 했어 둘이 살려줬어 다운이었어 그리고 너는 날 계속 의심했어 상훈이 저희 죽였어 아니, 너 왜 써 동원하면 여기 뜨거운 거 보면 계속 날 부러질게 흐흐흐흫 흐흫흐흐흫 흐흐흫 흐흫흐흫 흐흫흐흐흫 흐흐흐흐흫